반갑습니다. 미루다가 미루다가 업데이트 직전하기로 자야됩니다. 그래서 이거 멋있긴 하려고 합니다. 10개를 다 해야되나 보네. 아니 10번씩 하는 거 아닌 것 같아. 한 번씩만 하면 되나 봐. 스탠브 찍으러 가야겠죠? 근데 길을 몰라요. 일단은 아는 곳부터 가자. 아, 문송기구부터 사야겠다. 잠깐만, 이게 설마 길이 막힌, 어, 문안이구나. 아, 이게 얼마나 됐지 모르겠는데 아마 편집을 좀 오지고 지리고 레일이 그만큼 해야 되겠죠? 야,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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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야, 지금 이벤트, 야, 엠마. 역시 발이 멀어져요. 큰일 났다. 이게 설마 지금, 안 되는 거 아니지? 뭐, 그해를 해? 아, 됐다. 아, 됐다. 난 신난지, 우리, 같이 할래. 응, 알았다. 아무도 없겠지? 뭐, 그냥 바로 하자. 입장 20명이라고, 게임을 해도 30초.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해보자. 그치라니까, 잘 보고 따라해. 따라하는 거 봐요. 게임 소리가 좀 크다. 잠깐만. 잠깐만, 게임 소리 줄여야겠다. 이거 어떻게 나가지, 여기서? 여러분, 목소리 잘 안 들리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좀 큰 거 같기도 하고. 해보겠습니다. 집중. 집중. 어? 아, 4초 넘기기 실패했어. 큰일 났다. 다시. 아, 이거, 이거. 빨리. 이거 안 되는데. 조심해야죠. 헷갈리지 않게. 두번째만 봐야겠다. 두번째만 봐야겠다. 뭐야, 이거. 뭐가 틀린 거야? 너무 빨리 했나? 계속 실패하네. 어휴, 혈압으로 했는데? 안 돼. 아, 너무 빨리 했어. 아, 멍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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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씨. 몇번째 하는 거야, 이걸? 큰일 없나? 한방에 끄덕이면 좋겠는데? et2 지금 진짜 스멀. 무슨 rundiвой다. 15분의 폭력. 이 모든 폭력은 anlat지기 때문이다. 아, 그런데 우리, 조금 흔히. 5만 원하는 것만으로 가는 게 다. 훨씬 흔히. 된다! 깼다! 오우.. 하기 싫어 다시 하기 싫어 어.. 살았어 아 행복해 야 꺼져 아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오 드디어 하나 찍었네요 자 바로 돌아갑니다 야 승주가 안녕? 아 죄송합니다 몰라 빨리 가자 야구에 관심 없으면 환영한대요 피해서 하는거구나 난이도가 높네요 야 짓거려봐 아 안말도 안왔네요 자 해봅시다 어떻게 하는건데 이거 뭐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건데 쿨났다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어떻게 하는거지 어 이렇게 잠깐만 잠깐만 크림 틀어야되나 미치겠네요 이거 좀 어려운데 이거 어려운거 아닌데 어흥 빨리 이렇게 통과하면 안돼 이렇게 되어있단거지 봅시다 어 큰일났다 큰일났다 여기서 엄청 오래걸리겠는데 그런데 빨리 빨리하고 갈거야 알았어 가봅시다 아니아니 이게 잘 안내리겠네 크게 못하는거야 렉이 걸려 아아 잠깐만 아 진짜 큰일났다 큰일났어 큰일났어 이거 어떻게 편집에서 한번에 성공한 것들만 올려야되나 아 이게 대기시간 없으면 좋겠다 진짜 3층 안에 가야죠 3층 안에 가야죠 3층 안에 가야죠 아 미치겠네 이거 야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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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야되는데 이렇게 다 찍고 싶은데 롱 제발 롱 롱 롱 롱걸리지마 왜 롱걸리구나 이거야 아 이거 7층에 됐네 가 봅시다 아 뭐야 이거 아 이거 렉 때문에 미치겠네 아 도대체 렉이 왜 걸리는거야 지금 새벽인데 원래 낮에 하려다가 렉이 심해가지고 안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까보다 낮긴 낮은데 뭔데 나 한거 없는데 뭐야 이거 아이씨 미닐이 없어가지고 못하면 이거겠네 자 조심하고 오이씨 왜 렉이 걸리는거야 자꾸 짜증나게 야이씨 아우 욕할거 같아 아 렉 걸리는건 좀 아닌거 아니에요 아니 렉이 도대체 왜 걸리는거야 지금 사람도 없는데 썩어 옮겨야 되나 빨리 갑시다 렉 걸리잖아 지금 보면 렉은 어이씨 뭐야 아이씨 야이씨 아우 진짜 욕 나온다 진짜 아니 렉은 안걸려야 될거 아니야 이딴거 렉이 걸리고 낼래 뭔데 이거야 도대체 왜 렉이 걸리냐 호로록 어우 아이씨 뭐야 아예 미쳐버리겠네 아니 무지한 스킨까지만 해야 되나 앰블룩 하고싶은데.. 렉이 걸리고 있.. 아.. 수줄나.. 자.. 해봅시다.. 아.. 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렉이 걸려도 지금 미치겠네.. 좀 익숙해지고 있어요.. 이 렉에.. 빨리 시작해.. 렉이 걸린다.. 갑시다.. 갑시다.. 띠띠.. 아..이건.. 와..이건 진짜 렉이다.. 이건.. 빼박 렉이네.. 익숙해졌어요.. 아..한번에 성공했으면 좋겠다.. 렉이 걸린다.. 렉이 걸린다.. 렉이 걸린다.. 렉이 걸린다.. 아.. 컴퓨터로는 진짜 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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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거 뭐야.. 뭐야..이거 렉이잖아..? 지금.. 지금.. 얼마나 날린거야.. 한.. 500원.. 200원.. 한.. 300원 날린거 같은데.. 다 할 수 있겠지..? 자.. 가봅시다.. 보통은 좀 많이 날렸거든요.. 렉 때문에 지금.. 이게 자꾸.. 실수가 나와서.. 조심해서.. 가보자.. 렉만 할.. 아..이 뭐야.. 와.. 욕 나온다.. 진짜.. 계속 여기서.. 가야되는데.. 조용히 조용히.. 가자잉.. 가자.. 여기엔 쉽죠..? 오이씨.. 렉만 아니면.. 아.. 뭐야 이건.. 컴퓨터로 할까..? 아.. 컴퓨터로 못 가야라.. 아이씨.. 근데 오히려 이게.. 컴퓨터로는 이게 알 수도 있어요.. 방향 자체가.. 컴퓨터로 연달아 못 누르니까.. 컴퓨터로 아이씨.. 컴퓨터로.. 컴퓨터.. 아 뭔데? 왜 안 되는데 지금.. 와.. 미치겠네.. 야.. 용량 이거 한 20개가 되겠다.. 아.. 미네랄 좀 쓰지 말 거예요.. 이벤트 마지막 날 이로고 있쥬옹? 어.. 렉 플렛 했다.. 역시 렉거렸다 자, 안이랑 맥만 아니면 돼요 맥만 아니면 난 외롭지않네 슛뚜루는 나이스 역시 대집파 네, 한방에 성공했죠? 한 10번 시도했는데 드디어 됐네요 어, 렉이 너무 심해가지고 놀랬습니다 자, 다음은 어디로 가야 될까죠 욕드리콩당이 난이도가 제일 높은 거였나 봐요 5단계도 있네 이렇게 하네요 그저 있으면 가스 100개 바라봤겠네요 이런 건 해야죠 네, 제가 진작에 할걸